31.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3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가같지 아니하더라 여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3. 야곱이 보내어 라일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정가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34.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스를 열 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35.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오 36.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침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37. 그 양떼가 새끼 베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38.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메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39.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39.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0. 라일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품기치나 유옵이나 있으리오 40.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41.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41.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난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42.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일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43.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44.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건누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45.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형몽하여 가로대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45.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4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어오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4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48.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49. 너를 해알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50.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51. 이제 내가 내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5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52. 예삼촌의 신은 니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53.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치하소서하니 54.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적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54.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54.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메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의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았는지라 55.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메 라엘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55.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하니라 56.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57.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58.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대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58.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았나이까 59.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59.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60.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61.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62.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62.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63.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64.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64. 내가 외삼촌의 집에 그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6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65.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66.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사그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66.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67.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67.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67.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딸들은 내 딸이오 자식들은 내 자식이오 68.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69.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나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69.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69.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70. 그들이 돌을 쬐하여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70.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칭하였고 70.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70.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였으므로 70. 그 이름을 길레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71.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71. 여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71.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71.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72.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72.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73.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74.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75.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75. 아브라미 하나님 나오레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76. 야곱이 그 아비 이사하게 경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76.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77.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애하고 77.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77.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77.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78.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79. 야곱이 세일당 애돔 들에 있는 형의 세계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79.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대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애서에게 고하라 79. 주의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79.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80.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80.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대 우리가 주인의 형 애서에게 이른 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81.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81. 가로대 애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81.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 81. 요하여 주께서 전해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82. 나는 주께서 주의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83.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84.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85.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믄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85.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85.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85. 암염소가 이백이요 수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수양이 이십이요 전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기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기가 열이라 86.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거가 뜨게 하라 하고 8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대 내 형 애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87.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애서에게로 보내는 애물이요 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87.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대 너희도 애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88.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89.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더라 89.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열한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90.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90.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90. 그 사람이 가로대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91.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91.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91. 야곱이 청하여 가로대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92.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93.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34.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3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36. 야곱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37. 때 여정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37. 에서가 또 가로대 나의 만남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닥이냐 38. 야곱이 가로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38. 에서가 가로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39. 야곱이 가로대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40.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4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곤함에 받으라 41. 애서가 가로대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42.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 쓴즉 42. 하루만 과위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43. 애서가 가로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대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메 44. 이날에 애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쑥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깐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쑥곳이라 부르더라 45.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34.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35. 희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이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대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36.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두렵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죽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37.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37.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3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38.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같이 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그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39.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40.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41.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42.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레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43. 그런지 기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레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44.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레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45.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채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정기함일러라 45.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울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팔만 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46.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레를 받음같이 할레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47.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48.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49.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레를 받으니라 49.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50.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51.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51.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유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52.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론 이 땅 사람 곧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53.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미 가하니이까 35.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6. 야곱이의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7.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미 37.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38.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39.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한 땅 루스 곧 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40.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 이더라 41. 리부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바구시라 불렀더라 41.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42.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43.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44.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본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45.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45.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46.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47.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47. 그들이 베데레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48.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49.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페눈이라 불렀으나 49. 그 아비가 그를 페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스 곧 베들레임 길에 장사되었고 50.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읽겼더라 51.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5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피라와 통관하며 53.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54. 라엘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55. 라엘의 소생은 요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요정 피라의 소생은 단과 랍달리요 55. 레아의 요정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셀이니 56.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57.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물에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58.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구하던 헤브론이더라 59. 이삭의 나이 일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59. 그 아들 에소아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